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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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굉장히 처음 받았을 때부터 시나리오의 두께가 굉장했습니다. 처음부터 나열된 그 대사들을 보면서 가장 사실 속도감이 이렇게 읽혀서 그게 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을 항상 했던 체화되어 있는 말로 내뱉어야 하는 찬우의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게 가장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 대사가 외운 이후에 체화돼서 그걸 이제 마치 아주 오랫동안 되뇌이거나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하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근데 아마 감독님이랑 그 작품 두 달 전부터 풀이 기간 동안 리딩을 굉장히 많이 해서 끝까지 대본,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은 이미 다 외운 상태로 영화 시작 촬영에 들어갔었어요. 그래서 크게 무리보다는 재미있었던 또 경험이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